안녕하세요 와이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도둑을 잡아볼건데요 어제 산타경찰 뭐 이랬잖아요 아 그건 제가 좀 코스튬 입는걸 깜빡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은 제대로 처음부터 입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그전에 벌렁팩 네 네 여러분들 음 이제 제가 어메이전프로그 안하는데 했는데 좀 그렇긴 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 정찰인이 총이 하나씩은 어이구 반께네요 두려워 해야 있어야겠죠 총 소환 헛 무기 헛샷 뭐야 뭐야 생겨 으흠 아군 권총총도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 AK는 그렇게 위력이 강하지 어이게임에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되겠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뭐 본거 같은데 도둑이 마스크 쓴거 같은데 어허 어허 딱 도둑이꺼 어허 딱 도둑이꺼 뭐야 도둑이 마스크 쓴거 같은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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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네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범죄자가 마스크 썼군 그래도 좀 이 지금 도둑은 제가 경찰차인지 모르는가봐요 암행경찰차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또 당분간은 뭐도 잘 못나오는거야 잠깐만요 또 그리고 도둑 도둑 어딨어 여기 도둑 와 개압 개압 하겠다 개압 완료 개압 완료 아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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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두머리 자꾸 꺼냈어 흥 나라 오로라 여러분들 왠지 나라오로 아 왜 이렇게 안나라 내겠습니다 근데 저 옆으로 가야지 근데 왜왜왜왜 누가 으어초 이녀석 뭘 뭘 먹었길래 이렇게 묵어 순식간 날 깜빵놈이 아 존댓하는거야 도둑기거니 워 어 으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말지마 으아! 어쩌지 지 앞에 갔구나 말을 안들어 딱 지 앞에 온 다음에 이 자식아 이 꼬리 어 자식이라고 한거 좀 치료하겠습니다 에잇 아 진짜 이 둘째 꼬리 어우 진짜 어후 어우 진짜 말안들어 고참 좋은데 간다니까 진짜 저기서는 뭐 털 필요도 없이 맛있는거 먹을 수 있다니까 진짜 겁나 마련들어 어우 진짜 드럽겠다 네 여러분들 조커와 범죄개그림 만났습니다 그 조커는 제가 저번에 넣어봤지만 좀 겹쳐서 안들어갑니다 그 대체 한번 차로 우리 바라주시고 다리 한번 짓밟아주시고 또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지 표현하고 범죄개그림은 어디갔어? 야 글씨 찼냐? 아 쟤구나 죄송합니다 거기서입니다 저어어 넌 잡혀야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범죄개그를 넌 잡혀야되 여러분들 제가 또 범죄개그를 하나 잡았습니다 저건 함부로 차로 박아서 혼내주고요 미치iness 네. 녀석 까지만 넣고 마쳐보도록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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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아 그러죠? 가자. 어? 365 노노노노노 노노노노. 노노노. 일로 오셔. 당신은 무빛건의 행사에.. 어... 하 Chorg T. 당신은 몇ㄟ... 같이's có.. 몇 개의.. 놓치지 마.. 놓친게 난 돼. 놓치지 마. 놓치지 마. 너 무빛건의 행사에.. 5. 원..x2 그리고 너는 자 ahead을 때 쥐갈아서 들어가네 이 꽃구리 누구 아니야? 이거 쥐갈아서 들어간거 도둑끼고리 찍었습니다 하도 안되긴 있어가지고 한명 넣었죠 네 오늘 중에도 이렇게 도둑끼고리 접어봤습니다 네 이번 편의점에 보셨다면 구독자 꾹 눌러주세요